민아 아빠, 웬일이야? 아, 저 지나는데 아직 문이 열려 있길래요. 어, 잘 왔어. 어, 잠깐만. 아, 집사는 큰 집이지? 아, 예, 예, 예. 난 전에 한 번 봤죠? 아유, 실물이 낫네. 방송 나온 것보다 나아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민아 아빠, 차 한 잔 마시고 가. 앉아, 앉아. 아유, 저, 아니에요. 이것 좀 전해 드리려고. 아이고, 저기 정류장 앞에 분식집 순대 좋아하시잖아요. 생각나서 샀어요. 이, 댁으로 갖다 드리려 했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. 아이고, 자상도 해라. 내 생각까지 해주고. 아유, 뭐 이런 걸로. 여사님은 돈까지 빌려주셨는데 저,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. 얼른 갚을게요. 또, 또, 급할 거 없다니까. 어, 많이 샀네. 우리 민아 아빠가 순대 사왔대. 같이 덜 먹어요. 어, 순대, 순대. 이리 와요. 네, 예, 예. 아빠, 가봐. 그래, 직장은 구했고? 예? 아, 아니요, 아직.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. 집에서 퉁퉁이하기 좋아. 재택 부엌. 부엌이요? 네, 그냥 TV 보면서 하면 힘 안 들이고 쭉쭉해요. 이거 말고도 딴 거 종류 많은데 소개해줄까요? 은근히 쏠쏠하대. 노는이 뭐해. 해봐요. 어떻게 하는 건데? 그러니까 스프링을 여기다 끼워요. 이렇게 넣고. 어, 파란 거 이렇게 끼고. 그다음에 이거 꼭지만 하나 이렇게 끼면. 파란 거 끼고? 응. 그럼 끝나. 간단하죠? 이렇게. 아, 이렇게? 네. 어때요? 어, 이거 간단한데요? 오케이. 오케이.